종통의 정립으로 신앙체계를 확립하여 참된 신앙자가 되라 전경의 상제께서 대학 상장을 되풀이 읽으면 화련 관통한다 하셨으니 그 상장 중에 기본난 이말치자 부이며 기소우자박 이기소박자오는 미지위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근본이 어지럽고 끝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으며 두터이 할 것을 열게 하고 열게 할 것을 두터이 해도 되는 일은 없다고 명시합니다 전경의 상제님 말씀은 곧 신앙의 체계를 종통의 정립으로 확립하면 시시비비가 없는 신자가 되어 수도하게 되므로 마침내 화련 관통의 길을 얻게 되리라는 의미이니 인용하신 본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말이란 시비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근본이 병들면 그 부분을 속히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엽까지 따라 손상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묻혀 있어야 할 근본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비례망동입니다 이러할 때 박절한 것 같지만 원형이정으로 대하여 주는 것이 갱생의 도움을 주는 신의여 화합으로 성도를 앞당겨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무경의 우정우영이라 하신 뜻은 종통의 정립과 체계 확립이 기초동량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리는 일사분란하며 은폐도 위장도 하지 못하는 일월의 소소함 같아서 매사가 명백하게 마음에 빚어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도 오고 가는 것도 정성으로 하면 덕이 쌓여지고 의로 행하여져 혈식천추의 도덕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인들은 나 자신이 우주의 채로서 영고성세의 열쇠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사가 없는 것과 같이 자신의 편견을 고집하지 말고 전하여 오는 풍문 같은 말을 심량없이 급히 받아들이지 말며 일처리는 항상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과부족을 없애는 자기 반성의 닷금인 것을 염렴불망하여 내일의 대성을 위하여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통의 정립으로 신앙체계를 확립하여 참된 신앙자가 되라 종교는 신앙으로서 인간들이 소망하는 선행을 귀이쳐 삼아 현세를 바로 깨닫고 내세할락에 동기하고자 인연을 따라 사사상전으로 대상에 굳게 맹세하고 교리 신조를 지키고 광선하며 신념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도리를 극진히 하면 복이 스스로 따르는 자연섭리의 덕을 입게 마련이니 이는 합덕진리의 일원신앙에 정종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선 연원의 종통이 정립하여야 연운이 생동함으로 전경에 연원을 바로하라 하시고 또 환고라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공사로 정하셨으니 종맥이 바로 서야 신앙심이 건실해져 파쟁이 일어날 수 없으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미혹이나 또는 남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게 되어 오직 자기 수도를 위한 일심의 소망을 정성으로서 관철할 지조를 가진 신앙자가 될 것입니다 정성이란 본시 천리의 간단없는 불식지공덕의 지속이니 생명이 존재하여 만물이 생성하고 양육번성하는 변함없는 순환왕복의 생생지리가 곧 천지의 성이므로 사람이 이 천리의 성의 덕으로 살고 있음을 믿고 깨달아 천리를 받들어 나가는 일을 인간의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 자체는 무위이화의 형이상의 공덕이여 인간의 성은 형이아의 유기우정이기에 반드시 소중히 여기는 물질로서 성심을 표현해야 하지만 그 다과를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를 믿고 닦는 사람은 유물을 막론하고 성금을 지중히 받들고 임원들은 성금을 받는 즉시 영대에 고하는 뜻을 신입 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성금이 개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마치 생명의 원동력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예부터 지성감천이라 하였으니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는 소원성취의 열매를 맺어주는 힘이 성으로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불망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인간의 보도 젠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